오늘은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 첫째로 2024년도 타임라인에 대한 주제를 알아볼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 기록 12장의 타임라인을 알아보고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세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이스라엘의 한 세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찾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그 시점부터가 한 세대의 출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마지막 한 세대의 출발점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 세대가 뭐야 기준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한 세대가 어떤 건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됐죠. 그게 이스라엘의 건국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성취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천 이십 사년도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4년도는 아니지만 지금 연장선에 있죠. 2023년도 10월 7일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죠.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전쟁 중이죠. 지금 100일이 넘었어요. 가자지구 사망자가 지금 한 2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네타네아우 총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했어요. 점령 통치 뜻 밝혔다.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가자지구를. 그런데 이게 시작이죠. 가자지구만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최종 목표는 여기죠. 성전산. 이 성전산을 점령해야 제3성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타네아우를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 제3성전을 짓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분이 생겼고 기회를 잡았잖아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10월 7일 터지고 나서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도 멈출 생각이 없죠. 그다음에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가 지금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서한지구 쪽으로 지금 숨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서한지구. 그러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어디를 또 점령하러 가야 될까요? 서한지구. 서한지구가 어디냐면 이 성전산이 있는 곳이 서한지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024년도가 되게 되면 오늘 제목이죠. 그랜드크로스. 이 그랜드크로스가 완성이 되는 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랜드크로스 표적. 이 신호가 엄청 중요한 표적이에요. 이 그랜드크로스 표적은 6천년 역사에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그랜드크로스 십자가 일식을 만드는 이 표적은 처음이에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이거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죠. 왜?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적이에요. 이 그랜드크로스에 대해서는 세 번째 주제를 할 때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 그랜드크로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랜드크로스는 재앙의 표적이죠. 환난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1918년도 6월 8일 날 미국을 간통하는 일식이 있었어요. 지금 이 그랜드크로스가 미국을 간통하는 일식이죠. 2017년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2024년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만드는 일식이 이 그랜드크로스 일식이에요. 그런데 1918년도 6월 8일 날 미국에서 한 번 간통하는 일식이 있었는데 이때 스페인 독감이 터졌어요. 이때 인구가 16억 명이었었는데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미국을 간통하는 일식 이후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거예요. 이 재앙이 역사상 최악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었으니까. 아마 노화홍수 이후로 처음일걸요. 그래서 2024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연도고 그래서 2024년도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약 2천 년 만에 들여지는 제사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2천 년 만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2024년도 6월절에 맞춰서 한다고요. 엄청난 일이죠. 이 사진이 제 삼성전. 쓰리디 조감도예요. 이스라엘 성전연구소에서 이미 벌써 제 삼성전 쓰리디 조감도 그러니까 쓰리디 조감도가 뭐냐면 요즘에 쓰리디 프린터로 건물을 져요. 그러면 엄청 빨리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쓰리디 프린터로 성전을 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준비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저 성전산만 확보되면 저것만 점령하면. 제 삼성전 짓는 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질 수가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나팔절이 7년 풍년이 종료되는 날이에요. 이 나팔절이. 왜 그러냐면 저 2017년도 9월 23일 날 하늘의 큰 표적이 나팔절 때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7년 풍년이 카운트가 됐다면 7년 완성되는 나팔절이 올해에요. 2024년도. 정확하게 만 7년이 채워지는 연도가 2024년도에요. 그래서 이 7년 풍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의 신보로 체에 올라갈. 순간이 다가왔다.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저크리스토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저크리스토가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죠.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을 때.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세계적으로 어떤 엄청 큰 일이 터져야 돼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크리스토의 등장은. 휴거와 거의 동시에 있는데. 휴거보다는 조금 늦게. 등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가 엄청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휴거되면 난리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저크리스토나 이 흑암의 세력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 외계인 프로젝트를 그때 이제 꺼내겠죠. 그러면서 한일의 협정 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그게 이제 저크리스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크리스토가 이번 미국 대선. 11월 5일 날 있잖아요. 이 미국 대선에서 선출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신세계 설계도 신세계 질서 설계도 여기 보면 중심에 뭐가 있어요. 투표 저게 미국 대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 대선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저크리스토라는 것을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이미지예요. 저게 투표함은 투표를 통해서 왕이 선출되는 거잖아요. 나팔절 그 7년 풍년이 끝나는 그 나팔절 셋째 날 끝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천 이십오 년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세계 삼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설계도에도 삼차 대전이 지금 설계돼 있어요. 제 삼성전이 지어지는 순간. 삼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단일회사에 보면은. 저크리스토가 올라올 때 세 불을 뽑고 올라와요. 열 불 중에서 세 불을 뽑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삼차 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신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도화선이 되는 게 제 삼성전일 수밖에 없고. 게시록에 첫째인이 띄어지고 둘째인이 띄어지면은. 삼차 대전이 터지는 거랑 연결돼 있어요. 먼저 흰발 타고 저크리스토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삼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오겠죠 기근도 여기에 계획돼 있죠. 왜 경제를 무너뜨려야 세계를 하나로 통폐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화폐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삼차 대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신세계 질서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아주 초 스피드로 진행이 돼요. 이제 7년이 시작이 되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그다음에. 팬데믹 오겠죠 엄청난 전염병 이것도 2025년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스파스 팬데믹이라고 올렸는데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당연하죠. 이 신세계 질서 세력들 이 흑암의 세력들은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벌써 수십 년 벌써 몇 백 년 전부터 준비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얘네들 장난 아니에요 왜요 그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중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2024년도 타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중앙에 있는 거. 과연 7년 풍년의 그 표적이. 완성되는 그 나팔철 셋째 날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전체적인. 2024년도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날 꼭 공중 강림이 있고 휴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준비해서 나쁠 게 없어요 준비해서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풍년에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가 쏟아지는 때예요 지금이. 왜. 지금 부어줘야죠 왈곡을 완전히. 있게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처음 행위 그 첫사랑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이 많이 무뎌졌죠. 처음 행위가 하지만 항상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처음에 엄청 뜨거웠죠. 열정적이었잖아요. 그걸 다시 부릴 듯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한 표혈적들이고 사인들이고 이슈란 말이에요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엄청난 이벤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부들을 자극해서 깨워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 알곡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한계속 십이 장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요한계속 십이 장 일절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라고 시작돼요. 그 표적이 뭔가 봤더니 이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열두별의 왕관을 썼어요. 이게 하늘의 큰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게시에도 주신 거죠. 요한계속 십이 장 1절에. 그런데 놀랍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성취가 됐죠.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요기에서 이게 완벽하게 성취가 됐죠. 놀랍게 깜짝 놀랄 일이죠. 요한계속 십이 장은. 마지막 때 이제 7년 시작될 때부터. 후 3년반 시작될 때까지의 타인 라인을 보여주는. 게시록이 요한계속 십이 장이에요. 아주 자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속 십 삼 장이. 후 3년반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이 장은 7년 시작 단계부터. 후 3년반 들어갈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자세하게. 그 첫 번째가 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 휴거의 표적인지 알았죠. 7년 풍년을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9월 23일부터 2017년도 9월 23일부터 7년 풍년이 끝나는 시점이. 2024년도 나팔절 셋째 날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왜 그러냐면 이 표적 자체가 그래요. 해 달 별들을 보면은 열두 별이 나오죠 열두 별. 십이라는 숫자는 뭐가 딱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 생각나죠 그리고 이 열두 별 하면 생각나는 게 요셉의 꿈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열한 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절을 해요 요셉한테. 그런데 거기는 열한 별 별이 없잖아요. 한 별은 어디 있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때 열두 별이에요. 왜 이때 이 꿈을 주셨냐면. 이 마지막 때 이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시려고. 이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가지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나온 교회가 우리 이방교회죠.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해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기가 막혔죠.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여자가 임신하면. 고통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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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면서 마지막에 그 고통이 커지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큰 표적이 있고 나서부터 점점 점점 여자의 진통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갑자기 진통이 커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진통이 지금 엄청 큰 진통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말씀에다 해 놓으셨다. 이제 이 진통이 끝나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겠죠.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방교회 충만화 수자가. 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천 년 전에 촛대를 옮기셨거든요. 이천 년 전에 이방교회로 촛대를 옮기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이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 아이가 나올 때. 나오면. 하늘 올라가죠 최 올라가죠 그래서 게시록에 그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록 12장은 정말. 놀라운 장이에요. 게시록 12장만큼. 흥미진진한 성경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 표정만 있는 게 아니죠. 거의 동시에. 또 하늘에 다른 표적이 나타나요. 그 표적이 뭐냐면. 이거죠 일곱 머리에 열 불을 가진 큰 붉은 용이에요. 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열두 별의 왕관. 달을 밟고 있고 해로 옷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다면 이 다른 표적에는 큰 붉은 용의 전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큰 붉은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일곱 개. 뿔이 열 개 가진 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큰 붉은 용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 7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동물들의 머리가 다 합치면 몇 개예요. 총 일곱 개죠. 이 큰 붉은 용의 머리가. 일곱 개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이 사탄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이때부터.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거고. 여전히 큰 붉은 용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지금은 완전히 강력해져서 세상을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붉은 용은 머리들 위에 일곱 왕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두 집화를 중심으로 움직이셨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고 이쪽은. 이쪽은 일곱이 제국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알기 쉽게 해 주시려고. 요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 그림들을 조합해서 연결해서 보면. 게시록 십이 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붉은 용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표적은 거의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붉은 용이 아이만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죠. 그래서 이 요한기록 12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임라인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시킬 거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저 큰 표적이죠. 2017년도 9월 23일에 있었던 저 큰 표적이 출발점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착력이 7년 풍년의 종착력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날팔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여자와. 큰 붉은 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 요거만 이해하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타임라인은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냐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별 3분의 1이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까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휴거가 있다고요.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게시록 1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에 올라가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기 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면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뒤돌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롯의 첫처럼 그러지 말라고 이미 벌써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기록을 다 해 놓으셨다고요. 문제 있어요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흔들리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흔들리죠. 더 믿음이 견고해지죠. 이 일절부터 오절까지의 한란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어떻게 휴거가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실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일절부터 오절뿐이 안 되지만 이걸 압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칠려할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말씀 있죠 거기서 이 아이는 체에 올라가지만 여자는 남겨지죠 그래서 여자가 도망가요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칠려할란이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타임라인을 6절부터 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이라는 기간은 3년 반의 기간이죠 그중에. 전 3년 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여자가 전 3년 반을 책임지죠.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일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260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 받는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러면 이 여자는 1260일 후에 어떻게 될까. 큰 독수리의 두나개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죠.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죠. 그런데 아이를 놓쳤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용이 포기할 애가 아니죠. 누가 남았어요 여자 1260일 동안 엄청 공격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기간이 1260일은 건들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1260일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무조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12장 중간쯤에 보면 하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게 돼요. 그때 무조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 안으로 훅 들어가면서. 그때 전쟁을 일으켜갖고 주직인을 죽이게 되죠. 그런 것과 동시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나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찰나에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두나개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자도 1260일 후에 하늘을 올라가요. 휴거가 돼요. 이스라엘도. 이제 용이 아이도 놓쳤어요. 여자도 놓쳤어요.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는데도 이득을 못 봤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 다음에 남은 자들. 이 여자의 남은 씨가 또 있어요. 이 여자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어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남은 씨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손들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가에 서 있는 내용으로 끝나요. 요한기속 12장이. 그리고 나서 요한기속 13장. 후 3년 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게 요한기시록 12장이에요. 요한기시록은요. 완벽한 책이에요.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섰더라.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의 이야기가 요한기속 13장에서 쫙 펼쳐지죠. 짐승의 표 환란. 짐승의 표 666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두 명의 자손이 있죠. 하나는 이방교회고 먼저 올라갔죠. 그리고 이 남겨진 환란 성도들이 여자의 두 번째 씨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구축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기시록 12장을 통해서. 아이와 여자와 이 환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수님 품으로 안길 수가 있어요. 자 2017년 8월 21일날 그랜드 크로스의 시작. 딱 8월 21일날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2020년도 12월 14일날 또 아주 중요한 일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4월 8일날 그랜드 크로스 일식이 완성이 되죠. 이 8월 21일부터 2017년도 8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14일이 계기 일식이 있을 때까지 1212가 걸려요. 1212일이. 그리고 또 놀랍게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4년도 4월 8일까지 1212일이 걸려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21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212 이걸 다 도해보세요. 6이죠. 1도하기 2도하기 1도하기 2는 6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도 1212니까 여기도 6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 4월 8일을 도하면 몇이에요. 여기도 12죠. 그래서 666을 완성해요. 666을 완성하는 일식이 이번에 4월 8일날 있을 그랜드 크로스 일식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용해죠. 올해가 또 용해예요. 그리고 스텔라리움으로 이 4월 8일날 별자리를 보면은 이런 별자리가 형성이 돼요. 이 별들이 일렬로 정렬했죠. 월라수복 금토일이죠. 화성 토성 금성 달 태양 수성 목성 여기 천황성까지 있어요. 이 7개의 해와 달 별들이 정렬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24년도 4월 8일 하면요. 24년도 4월 8일 다 도하면 그것도 18원 666이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랜드 크로스 일식이라고. 토성과 화성에 있는 자리가 물병 자리인데 칠려 환란이 시작되는 그 그림으로 또 볼 수가 있죠. 화성이 전쟁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화성이. 그런데 화성이 지금 토성과 만나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3차 대전으로 들어가는 칠려 환란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2024년도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계획돼 있고 2024년도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모든 천사들도 모든 만물들도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표적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랄 내용이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이거예요. 이 안에 깜짝 놀랄만한 표적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일식과 월식을 보여주는 표예요. 자 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4년도 4월 8일이죠. 여기 2024년도 4월 달에 있죠. 여기. 요 중심으로 월식이 일어나는데 계기 월식이 이 일식과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레인드 크로스 2024년도 4월 8일날 일식을 중심으로 지금 이 네 개의. 월식들이 포진돼 있는데. 아주 깜짝 놀랄. 비밀이 있어요 여기 안에 잘 보세요. 요기요. 기간이. 177일 걸려요. 그런데 놀랍게. 이쪽. 2025년도 하고 2026년도 이 차이의 기간이. 178일 걸려요. 이건 같은 기간이에요. 일교차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간이 하루 정도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이에요 거울.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신기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2023년도 11월 8일부터 2026년도 3월 4일까지의 기간이 1212일 걸려요. 그리고 여기도. 1211일 걸려요. 같은 기간이에요. 미러죠 거울이죠 서로.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놀랍지 않나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표적들이. 대단하다고요. 여기 일식과 저. 21월 8일날. 기간이 518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518일이에요. 똑같죠. 완벽하죠. 또 여기가 694일이에요. 여기가 695일이에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표적을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표적들이 얼마나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에요. 달력이 없으면. 그런데 이 모양이. 그랜드 크로스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크고 두려운 주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자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비밀이 남아 있어요. 자 이게. 그랜드. 그랜드 크로스. 그 일식과 어떻게 일치되는지. 어떻게 일치시켜 놓으셨는지.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게 그랜드 크로스 잖아요. 하나는 서에서 동으로. 하나는 북에서 남으로. 이게 그랜드 크로스예요. 십자가를 만드는데. 놀랍게. 지금 우리가. 본. 이 그림. 요게. 여기로 오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놀랍나요. 방향이 똑같잖아요. 이게. 이거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저 요번에 이거 다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서 아셔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저 해달별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신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표적들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촛대를 이방교회로 옮긴 것처럼. 이제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여기 가서 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7년 한란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알곡두는 데려가시고.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가서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오셔서. 촛대를 직접 옮기시겠대요. 언제. 7년 한란 시작되기 전에. 그게 휴거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남겨지는 자들에게는.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라고요. 촛대가 이스라엘로 옮겨지잖아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시대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촛대를 옮기신대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죠. 이스라엘로. 촛대가 옮겨질 때가 됐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이방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배교했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배신하면.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돼야지 이 메시지가. 이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멸망이 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저 바벨론 교회. 저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